네 묵도하심으로 3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도록 이 시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심령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도록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는 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염을 줄이고자 또 전파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운동이 이름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만나는 것 모임들 집회 같은 것들 모든 공연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멈추고 서로 만남을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전염을 갖지 말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규제되어 있는 예배와 또 모임과 중요한 나눔의 이 자리에서 오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표로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당연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함이 너무도 감사하고 당연한 거였었는데 그 귀한 것이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반대로 우리는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의 배경에는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 귀한 칭찬의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때에 그들의 믿음의 성장의 수준을 굉장히 감사함으로 칭찬하고 다른 많은 교회들 앞에 자랑이 될 만큼 그가 모델로 삼은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다면 정말 중요한 어른이 해야 할 사역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믿는 자의 신앙 생활은 결코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고 믿음의 실력이 쌓아지며 또한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영적 성장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우리의 이 당연한 은혜가 지금 당연하지 않게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장을 이루고 더 깊은 영성으로 준비되는 복음으로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영성 속에서 만나지게 되는 중요한 도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멈춤의 상태가 그냥 멈춘 것이 아니지요 영적 성장에 멈춘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부패됨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물이 그 자리에 아무 움직임이 없이 변동이 없이 머무리게 되면 그 물은 썩고 말듯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귀한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칭찬이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믿는 자가 언약 안에서 무한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근원적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성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현장을 살리는 24제자의 열매를 이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성장을 방해하는 내 안에 아직도 가지치기 해야 되는 쓴뿌리들 옛을 과감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나의 심령에 받고 나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나에게 순정할 수 있는 은혜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람 간의 정렬성이 너무 강해서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도 쓰면서 굉장히 감염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방역 시스템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나를 지키는 영적인 시스템을 잘 세워 지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인 것을 나의 영적 시스템을 지속하면서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표에 혼자 있어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성장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섬기며 한국 교회와 전 세계를 위하여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면요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게 될 실력을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인 어떤 거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능력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희미한 신비주의자의 그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 아주 생생하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또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이런 능력의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은 말씀을 기준 삼고 담대하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뭔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창세계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창세계 6장 11장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준 때문에 나의 것이 그 기준이 되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것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언약자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요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내 안에서의 기준이 나를 몰아가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절대 진리신 말씀에서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내 안에 있는 습관대로 반복하다가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신천지가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유일성을 놓쳐버린 그 많은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의 시작이 잘못된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잠원 19장 3절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호를 원망하는 이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 필요를 붙잡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믿음직하지 않는 대상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실패와 지옥권세와 사망권세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삼손이 믿고 바라던 언약의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사랑하는 연인 드릴라가 되어버렸을 때 삼손의 도는이 뽑히고 사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가 붙잡았던 믿음의 대상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고 나아갔던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지속한 결과 그의 인생과 그가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가진 자는 그 중심 안에 온전하지 않은 나의 생각, 내 뜻, 세상에서 흐름 속에 들려진 기준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으로 채워진 말씀의 심령의 가난한 자, 온유한 자의 중심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실력이 그것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해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적 믿음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온전하고요 나의 연약함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어떠한 기준보다도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갈급함 복된 자의 중심인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우리 귀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이 바로 이런 중심일 줄 믿습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만웰의 믿음을 오늘도 회복하시고 나에게 온 어떠한 어려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보장된 승리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도 주셨듯이 사랑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라서 내 안에는 어떤 사망의 기준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나의 기준이나 나의 능력이나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것은 당장 멈추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고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오늘도 다른 것에 대한 귀를 막고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을 통하여 주시는 싸움을 싸울 때에 영적인 힘의 출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를 장악하는 대정마귀가 우리 안에 하는 공격은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거 염려라는 것을 통하여 틈탑니다 걱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중심에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진 나의 배경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조금은 바보스러울 것 같지만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 믿음의 실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지켜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곧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예원의 전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 될 것을 믿고 곤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추고 나아가야 될 영적 성장을 위한 실력은 기도의 실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어지는 중요한 믿음의 실력을 말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무릎을 이 시간 꿇어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계획자 마틴 율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렬 잃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힘주신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신실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뚫어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18세기 영국의 신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우리에게 있어 절대 쉬워서는 안 되는 것은 언약 잡은 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많은 자와 함께 포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체험시키시는 것일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올을 왕으로 세운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영적인 사역을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을 단순히 사역의 곤고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까지 지칭한 것은 이 기도의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피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함을 입는 신자의 축복 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불어닥친 위기와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워 쓰러질 것 같이 힘드십니까? 경제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며 저주다라고 말할 때 믿는 자마저도 그 부신앙의 말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속에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르미야 33장 3자리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을 만한 나의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일 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울부짖는다는 이 기도의 모양은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고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부르짖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다 차려놓고 부르신 잔치자리에 나의 주인 앞에 너무도 성공한 일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부터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통하여 기도하시고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뿔이 예트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안에 내어 놓아야 하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묻고 확인받고 또 선택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하는 모든 이 시대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히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인도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으면 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는 분별력 있는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사로니가 후서 이전에 대사로니가 전서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는 그 내용 이후에 왜 대사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왜 이렇게 또한 바울을 통하여 기록들이 나오냐면 사절 이후부터 있는 많은 핍박의 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겪는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은 잘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기도의 실력을 가지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목표 달성의 기도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지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 참된 응답을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으로 오늘 여러분은 대사로니가 후서의 그 이유를 또 써내려가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육신의 피로나 예틀에서 나온 상처를 버려버리고 한풀이 하듯하는 기도 멈추시고 언약적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위하여 또 믿을만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실력자들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은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우리의 심령이 솔직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비추는 등과 같아서 내 안에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것 자꾸만 영적 가짜 뉴스들을 듣게 하는 나의 복되지 않은 속고 있는 귀를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1년 동안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의 인생에 올 한해 반드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의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삼으로 깨어 있어라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갖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많은 SNS의 기사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절반 이상이 믿을 수가 없는 가짜 뉴스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노리는 육신의 유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는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가짜 뉴스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분별력을 놓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한 믿음을 놓치게 하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가짜 뉴스는 그럼 어떻게 분별해내야 할까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 소통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의 현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짜 뉴스만이 가득하도록 말씀의 복된 복음이 가득히 뿌리 내리도록 다른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해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시면서 그 구원의 내용을 날마다 나의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말씀의 온유환자 길들여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뭘까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받는 이 분별력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지식으로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나를 이끌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것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의 사망의 것으로 속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한 사람 24제자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가진 무장된 영적 상태는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경쟁자가 없는 성공자의 빛의 경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이 전도자의 축복 복음 가진 자의 축복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중요한 이 시간표의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예원의 복음 붙잡고 언약 속의 깊은 믿음의 때요 시간표로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히려 영적 전환점으로 맞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믿음의 실력과 기도의 실력을 갖추는 나를 지키는 또 나의 현장을 지키는 영적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속되어야 될 1인 1교회와의 응답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되어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또한 예원의 모든 공동체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소통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영적 혼란 시대와 핍박의 시대에 복음 주심으로 또한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실력과 기도의 실력을 갖추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으로 무장되어지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자들이 또 치유되어져서 예배를 방해받는 일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